홀백 64카운트 투홀작품입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왼발 옆으로 가는거에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8할때 무릎 밴딩하고 오케이 잘하셨어요 2번 시작 1, 2, 3, 1, 5, 6, 7, 8 하고 왼쪽으로 돌았어요 3번 왼발 뒤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오케이 4번 1 하면서 무릎 팝, 니팝 시작 1, 2, 3, 4, 5, 6, 까멜 9번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만보 180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6, 7, 8 하고 오른발로 무게 중심 자 6번 크로스락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오케이 7번 오른쪽으로 90도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오케이 마지막 8번 노릇이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왼쪽으로 90도 하면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7, 8 1, 2, 3, 4, 5, 7, 8 1, 2, 3, 4, 5, 7, 9 1, 2, 3, 4, 5, 7, 9 1, 2, 3, 4, 5, 9